하늘에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특히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포항과 경주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앞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최고 70mm, 많은 지역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기온 21도, 울진 20도, 영향은 19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현재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잦아들겠지만 포항과 경주 등 남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